아기야 땄다 여기가 나 미안하구나 오늘도 알파인 많이 없지? 뭐 맛있어 니 엄마가 상하있다면 이것보다 좀 나을텐데 해당이 없어 이건 내가 반드시 장착해서 가볼게 네 어? 아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제가 어려운 사람이 묻는거 좋아합니다 혹시 뭐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 공사활동 렌트 일어났는데 한번 와주시길까? 네 저희들이 유명상 어 네 저거인지 불안한데 전화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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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날파는 뭐야 좋지 이제 살길지 알겠지 나 피해 상주 맞죠? 왜이렇게 좀 신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부가 스틸이 네 그렇습니다 나 피해 공사 신부 맞죠? 음 음 음 그럼 이제 돈으로 돌아갈까요? 아 그쵸 뭐였죠? 네 한번 알아봤는데 각막이싱 수술을 해줄거 있을거 같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정말요 정말요 네 음 그럼 여기다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이태진 저희도 정보벌레 불법조화하는거라가지고요 아 뭐 그 말 좀 하고 저희도 해주신다든요 다시 한번 정말 정보벌레 불법 자 하들아 네 어 이제 내가 수술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구나 정말요? 자 아버지 이건 신체 포기가 쓰잖아요 설마 아닐거야 다시 봐봐 만드실대요 설마 그거 분명히 착한 사람이 나에게 스스로 사준다고 하였거든 설마 이 명함에 쓰여있는 사람이 하여진건가요? 뭐 그렇지 기다리세요 뭐 이거 뭐야 여기 장애인건들 살려있어? 여기 왜 이러지나 이거 아버지도 풀번복되지 뭐라고? 아 잠시 아버지가 국법적인 거래를 알고 보냈단말 이게 여기 모르는 사이에 다 들어있다고 뭐 이미 법조사님 무인거 꼭 한번 한번 몸으로 뛰어볼래? 응 내가 지불하지 뭘 하면 되잖아 음 우리 지방에 힘들어걸려는 생겨서가 있는데 니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일만은 우리 아버지를 건들지 않겠지 당연하지 됐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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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봉산의 아들이 중도에서 보냈는데 문제돈을 보냈다는구나 오늘 한국으로 주입한다는데 백더아 예 음 좋았어 동봉산 선생님이 아들 초등학교 동창이랑 동봉산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동봉산과 나 백더기스트 문준휘랑 1. 2. 4. 4. 5. 5. 5. 6. 6. 5. 6. 아, 이제 복장 가지면 편안히 있어. 내가 재테크를 한 걸 배워서는 뭐였지? 아, 뭐하는지? 세곤에 그렇게 해. 어, 맹락은 안 돼. 어, 안 되니까. 아, 고맙네.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들은 어디 갔나? 예. 한정 모르겠네. 아, 그런가? 미안하네. 그런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자네 통장이란 거 없나? 여기가 계속 집에 계시다가 남자동이랑 뭐, 벌써 얼마 먹지만, 예. 네. 그럼, 오랫동안 뭔데? 여기 식당이라고 하죠? 여긴 이제, 비교 월만에 적혀있으니까. 나야 먹는데, 얼마 먹지만, 아직도 뺑놈이 자기만 믿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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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워커폰이에서 뭐 마케팅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유명한 미국이에요. 여긴 오늘의 일 Podcast에요. 여기, 여기 집사시리에 있는 거에요. 여긴 하죠? 여기 한 번 정도에 있으니까. 이 날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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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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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